안녕하세요. 모모랜드의 대기실 비하인드 궁금하시죠? 지금 시작합니다. 리더 언니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저 지금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와서 앉아있었습니다. 이건 뭐죠? 이거는 제 쿠션인데 대기실에 필수템을 꼽자면 저는 베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음악방송 하거나 할 때는 스케줄 할 때는 대기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을 구비해서 약간 틈틈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역시 언니는 잠을 좋아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그리고 데이지! What are you doing? 저요? 저 지금 셀카 찍고 있었어요. 아 우리 메리들 보여주기 위해서? 네! 한번 제 셀카 찍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. Hi! Hi! 이렇게 셀카를 안 찍어도 이쁘네요. 우리 데이지. 오늘은 리본이 포인트인가요? 네 오늘 날아갈 듯한 이 리본이 포인트입니다. 그 다음은 캄찍합니다. 연어 언니! 짜잔. 조각이야 이거. 진짜 조각이네요. 아우 눈 감았다. 아쉽다. 머리 방금 소리 올라왔어요. 언니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지금요? 저 게임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. 아 역시 언니는 게임을 틈틈이 하는 너무 멋있어 보인다. 게임을 틈틈이 해야 이 나라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아 그럽니다. 그렇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여러분 게임을 열심히 하세요. 화이팅! 자 이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주이와 제인언니를 안녕. 혈안이. 뭐 먹고 있어요? 저희 지금 쫄면, 떡볶이, 순대, 스팸마유 덮밥, 돈까스. 오늘 메뉴 선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 분식을 잔뜩 시켜먹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. 왜요? 어때요 맛이? 오믈렛. 오믈렛 다들 안 넣어먹어 맞죠? 네. 처음으로 어디 인터넷에. 뭐야. 검색해가지고. 오믈렛이 들어갈 수 있다길래.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고소하고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아니 뭐예요? 아니 계속 댓글 다 읽다가. 그 뭐야. 태연이다. 태연이 출연. 뭐야. 댓글을 다 봤어요. 500개인가 달린 거 다 봤고. 막 그냥 무대에 그냥. 제 직캠 한번 궁금해서 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저희 대기실은 평화로워요. 오프닝과 피날레는 막내 낸시로. 메리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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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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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